광주문화방송이 시청자위원회의를 갖고 신규위원 4명 등 13명의 시청자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. 문화예술과 경제,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광주MBC 뉴스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. 이들은 첫 회의에서 광주MBC가 5.18 민주화운동과 광주군공항 이전 등 지역민의 관심사를 잘 다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밀착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.